1. 2. 3. 5. 5. 5. 5. 5. 아 여러분들 추첨과 치교차기 전부 다 중대로 장치와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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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음 좀 다스려야 될 것 같아. 진짜. 첩첩해서 안 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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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와 미처 타이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 또 장인원님께서 특명을 내리셨어요 제가 이제 극한직업 내일같은 경우에는 대박입니다 이거 잠시만 여러분들 중대발표가 있겠습니다 또 천개 와 야 야 와 또 천개 주셨어 대박 제가 담배 춤추려고요 잠시만요 아 나 오랜만에 춰서 아 아 아 아 아 들리겠다 잠시만요 님들 저 컴맥인거 알죠? 욕은 자제해주세요 저 좀 오래 걸릴거에요 유튜브 아 아 아 야 그 노래제목 뭐에요? 오빠차 뽑았다 아까 아 형 아 자 자리 아 여사 아 평범한 아 아, 나 안 들리는데? 림디라 잠시만요.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니야! 림디라 잠시만요. 이렇게도 말 들리나? 아, 뭐야. 시끄러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일단, 내일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대박입니다. 일단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또 이제... 저분 피드스틱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방금 궁 싸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궁 또 쏠려면. 궁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야. 대박 리액션 갑니다. 백균토, 대박 리액션 갑니다. 대박 리액션 갑니다. 로드스틱 에휴 히압! 시키러! 말도 마세요! 형님! 세이바 형님! 형님! 세이바! 형님! 우리 둘이 맘을 먹겠습니다. 미안한데 아까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밖에 저대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야 쓰레기통 어디? 야! 어? 밖에 비닐봉지 뒤져봐! 어? 밖에 비닐봉지 뒤져봐! 어? 밖에 있는 비닐봉지 아무거나 뒤져봐! 뭐라고? 빨리! 밖에 비닐봉지 뒤져봐! 야! 오빠 노래 불러드릴까요? 어디 비닐봉지 없어! 변기에 버렸는데? 빨리! 아 몰라! 왜 차라리 노래 불러드릴까요? 나 노래 잘하는데? 야! 야! 빨리 어디있는데 마늘! 아! 변기! 어? 변기통! 노래 불러드릴까요? 아! 나 요즘 노래방 안갔거든! 아! 없잖아! 아! 변기에 넣어놨으면 당연히 물을 내리지! 아! 지랄! 어디있는데 빨리! 진짜야! 아까 치운다고 냄새나서! 아! 빨리 어딨냐고! 진짜라고! 아! 빨리 어디있는데 마늘! 아니! 아까!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거 다 갖다 버렸잖아! 변기에 내려서! 여러분들! 노래하지마! 지금 장난하나! 이래서 방송 센스가 없다는거지! 바로 지금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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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기먹을 리액션급인데! 아! 그래 좀 하세요!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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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 자기네러의 특명입니다! 여러분들!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안더 월드스테이트 A! 뭐야 이거! 여러분들! 전체바자회 행사중에 다수손가락이 꼴피 말고 초대형 축제 행사입니다! 한치앞에 풍류아파트 천세대가 있으며! 올 봄에! 뭐야! 어디라는거야! 여러분! 주안더 월드스테이트 A! 에서! 바자회를 한대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제! 뭘 파지? 참기름? 고춧가루랑 잡곡들 이런거 파는대요! 잡곡들 이제 파는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좀! 가르치기 바르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장인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문도 해보려는 어떤 체계를 그러? 예생에 syssh 분께 또 같이 먹고 시작하니? ま이야 클래스 보세요! 클래스 보세요! 그리고 chronic רק eastern.. 아 빨리 마늘 줘 아 어디요? 아 이새기 요기 있으나 먹잖아 이거 아닌가? 아 빨리 차라 차라 장난하나 지금 내라 장난하나 이발 형님 바로 먹겠습니다 빨리 가져온다 빨리 빨리 가져온다 와 대박 아 간장볶인거 내봐요 형님 저 여기다 자 같이 먹자 형님 감사합니다 사람 되겠습니다 형님의 주식은 은총 이거를 먹고 바로 사람 되겠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사람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나 형도 사람 되겠습니다 형님들 사람 되겠습니다 형님들 가겠습니다 사람 되겠습니다 형님이 주신 따뜻한 은혜 감사합니다 형님 가겠습니다 형님 가겠습니다 아 저기 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진단! 아잇! 와우! unbelievable! what the fuck!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많은 키스를 드렸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아니, 부부끼리 키스하는데 뭔! 제가 혓바닥에 이런 것도 아니고 훈약! 이런 건데 뭔 경종이에요! 적당이들 하세요! 개 찌이발! 장난하세요! 적당이들 하세요, 여러분들! 추천과 일단 지게찾기 좀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내일도 캠 방송을 합니다. 이제 극한직업이 탄생을 합니다. 극한직업, 장소, 통닭집 갑니다. 통닭집에서 200 디지털의 닭을 튀고 오고 그다음에 그걸 배달까지 갑니다. 배달까지 갑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추천과 지게찾기 밤샘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모르세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채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제가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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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